10번. 첫째항이 마이너스 20이고 N항이 10인 등차수열에 첫째항부터 N항까지의 합. 마이너스 105다. 이건 SN이네. SN이 마이너스 105다.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근데 첫째항을 알려주고 제 N항도 알려줬네. N항까지의 합도 알려줬고. 그럼 이거는 저기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있잖아.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는 공식이 있지. 그래서 2분의 N항까지. N항까지 첫째항 마이너스 20부터 N항이 10이다. 그리고 얼마다? 마이너스 105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N이 나와. N. 그러면 양변에 2을 곱하면은. 그 다음 여기는 가로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 N은 마이너스 210이네. 마이너스 210. 따라서 N은 뭐가 되냐? 21. 아, 21항이야. 21항. 그러면은 21항이 10이라는 얘기잖아. 21항. 21. 잘 안 써지네. 21항이 10이라고. 그러면 21항이 10일 때 공차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A21이 10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A. A가 아까 20이었지. 20. 아,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20D. 이게 10이란 얘기지. 이게 10이다. 그래서 20을 마이너스 20을 이항시키면은 20D는 30이 되네. 아, 따라서 D는 2분의 3이 된다. 2분의 3. 답이 3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11번. 11번 수열 A에는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는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된 아이라이란에 만든 수열이다. 이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8항까지야.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은 2가 남는다. 그럼 3으로 나누면 2가 남으면은 2부터 시작해서 30도 하면 되지. 그러니까 5, 8, 11, 14, 17 이렇게 쭉쭉쭉 나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5로 나누면은 4가 남는 자연수. 그러면 4, 9, 14, 19, 24 이렇게 나가네. 24. 그 다음에 29 쭉쭉쭉 나가네. 근데 이러한 수열일 때 그러면은 아, 이거 공통되는 걸 찾아야 되네. 아, 공통되는 거.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가 있냐. 아, 14, 14가 있네. 아, 이거만 가지고는 수열이 안 나오는데. 아, 좀 더 해봐야겠다, 이거. 그럼 17 다음에는 20. 그 다음에 23. 26. 그러면은 이거는 29. 34. 39. 공통된 거 나왔나? 아, 이거 그래도 안 나오네. 그래도? 음, 더 해보자. 29. 아, 여기 29 나왔네, 29. 아, 더 해봐야겠네. 29. 그 다음에 29에서 또 3을 더하면은 32, 35, 그 다음에 38. 야, 이거 언제 나오냐? 41, 44. 아, 얘도 39 다음에 44가 나오지? 아, 44 나오네. 아,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14, 그 다음에 29, 44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저기... 그... 15씩 더 했지, 공차가. 15. 그래서 a는 14가 되고, d는 15야. 야, 공차가 15나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면은 제 첫째항부터 8항까지의 합. 첫째항부터 8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 공식이 있었지? 공식. 자, 8항까지의 합. 자, s8. s8은 2분의 n, 2, 2, a, 플러스, n-1, d라는 공식이 있다. 일단 이 공식은, 공식은 외워야 되고, 그럼 이 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 집어넣으면은 s8 구구하자. 자, 8항까지야. s8은 2분의 n, 2분의 n이 8이지, 8이고, 그 다음에 a가 14였지, 14. 그러면 2에다가 a를 곱하면 28. 더하기 n-1이라면 7이 되지. 7이고, d는 15. 이거 구하는 거네, 이거. 그럼 약분 때리면 4. 4. 따라서 4 가로 그러면 28, 이거는 7 곱하기 15하면 105네. 105. 숫자가 크게 나오네. 그럼 105에서 28에서 105도 하면은 133. 그럼 4 곱하기 133이네. 532가 된다. 아, 이거 좀 숫자가 크게 나왔다. 532. 답이 그래서 53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12번. a4는 11, a9는 마이너스 24인 득차수열 an에서 차지향부터 n-1까지 합의 sn. sn이 최대가 되는. 아, sn이 최대가 된다. 그럼 sn을 구해야 되는데, sn을 구하려면은 a하고 d를 알아야 되냐. d, 공차. 그러면 a4가,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되네. 그럼 a4가 11이다. 그러면 a블러스 3d가 11이란 얘기지. 그 다음 a9가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a블러스 8d가 마이너스 24란 얘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16방식 풀자. 아, 16방식 푸는 거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a는 32가 나온대.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7. 16방식 푸는 거 생략을 하고. 그러면 a는 32고 d는 마이너스 7이면은 an이 나온다고, an. 그러면 an은 뭐가 되냐. 32 플러스 n-1d거든. n-1d.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7n 플러스 39가 돼. 마이너스 7n 플러스 39. 이렇게 나온다. 이게 an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an이 나왔어요. an이 나왔고. 근데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sn이 최대가 된다. sn 최대. 그럼 sn이 최대가 되려면은 양수까지만 더하면은 최대겠지. 양수. 그러니까 양수까지만 구하는. 공차가 마이너스 7니까 점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양수까지. 처음엔 양수 시작하고 양수까지 더해야 돼. 즉 뭐냐면은 마이너스 7n 플러스 39가 음수가 되는 때 부터 더하면 안 돼. 음수가 되는 때 부터 더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음수가 되는 데가 언제냐 이거야.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n은 마이너스 39. 즉 n은 7분의 39보다 크다. 그러면 7분의 39는 5.5.5 뭐 이렇게 나가겠네. 5.57 뭐 이렇게 나가네. 아무튼. 즉 뭐부터 하냐. 6부터. 6부터 음수야. 6부터 음수. 그럼 6부터 음수면은 어디까지 더해야 돼. 5 까지지 5 까지 그래서 5 까지도 한다 답이 2번이다 2번 아 이건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그래서 6부터 음수가 저기 음수가 나오니까 제 5항 까지 더 하는 거다 다음에 13번 13번 첫째 항이 A고 제 K항이 123인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야 SN을 알려줬네 공식이 하나 있지 SN을 알려주면은 AN을 알 수 있지 AN은 SN-SN-1 이거든 이 공식 하나 체크해 두고 그래서 지금 SN을 알려줬기 때문에 AN이 나와 AN이 AN을 구할 수가 있지 AN은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N-1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N-1의 제곱 곱하기 2하고 더하기 N-1 빼기 이걸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이렇게 SN-SN- 이렇게 뺀다고 이게 AN이 돼 이게 AN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빼면은 2N의 제곱 플러스 N-2 빼기 이거 암산으로 내가 빨리빨리 해 버릴게 이거 하면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3N 마이너스 1이 나와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저기 동류항 다 계산을 하면은 이거를 4N-1이 나와 4N-1 4N-1 나와 이건 뭐라고 AN AN이 4N 마이너스 1 지금 나왔네 AN 4N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여기에 첫째 항이 첫째 항도 나왔지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되지 1, 1 첫째 항 첫째 항은 S1이 A1이라 같다고 1을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1 빼기 1 그러면은 첫째 항하고 A에 일반하고가 안 맞네 안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N은 뭐가 되냐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4N-1을 할 수 있어 그래서 A1은 1이고 다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 첫째 항이 다르니까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왔지 나왔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A가 나왔고 K 제 K항이 123이다 K항 그러면은 AK가 123이란 얘기 아니냐 AK가 123 따라서 AN이 4N-1이니까 4N-1이 123이다 그러면 이왕하면은 4N은 124가 되네 양병을 4로 나누면은 4로 나누면은 N은 31이네 31 그래서 K는 31이 되는 거지 K는 31 그래서 A랑 K를 더하면 답이 32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 그 다음에 14번 14번 수열 AN의 처층부터 N안까지 SN이 아 SN 알려주고 있네 SN이 나오면은 AN 나오지 아까 공식이 있었지 AN은 SN-SN-1이야 이 공식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거 이 공식 체크 한 번 더 체크 그러면은 구해볼까 구해보자 AN 구해보자 AN 아 근데 이거는 AN을 구할 필요 없이 지금 A11부터 12, 13 쭉쭉쭉 야 이거는 AN을 구할 필요가 없구나 수열의 합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A11부터 A20을 더한 거는 A1부터 A20까지 더한 후에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를 빼면 되지 이렇게 이거 빼면 이 식이잖아 그러니까 1부터 A1부터 20항까지 더하고 빼기 A1부터 A10까지 하면은 11부터 더한 게 되지 아 이거는 일반항 더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네 이거는 그럼 이거 A 첫째항부터 A21까지 더하는 거 A 이건 S20이잖아 빼기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건 S10이지 아 이거 구하면 되네 이거 AN을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 그러면은 20을 여기다 20 집어넣으면은 2에다가 20의 제곱을 곱하면은 2 곱하기 400이니까 800이 되나 800 그러면은 800 100 100 마이너스 S10 10을 집어넣을 10을 집어넣으면 2에다가 2에다가 뒤에 걸 안 뺐구나 아 복잡해 20을 집어넣으면은 2에다가 400 2 곱하기 400이니까 800에다가 빼기 20을 하면은 60이 되네 60 빼기 s 10 구해보자 10집을 넣으면은 2 곱하기 100 이지 그러면 200 마이너스 10집을 넣으면 30이네 30 따라서 800에서 60을 빼면 740 빼기 200에서 30을 빼면 170 그러면 740에서 170 빼면 570 답이 570 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이거 예전에 문제라서 아주 히트 쳤던 문제지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 에 대하여 a 1 2 3 짠짠짠해서 20까지 더하면 30이고 이거 이 밑에 거 보면은 2 4 6 짝수 끼리도 같이 짝수 그 요걸 구하는거 짝수 끼리도 하는거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지금 구하는게 그 항이 짝수 인거 짝수인 것끼리 더하는 건데 그 뭐 홀수인 것도 있겠지 예를 들면 a1 a3 a5 어 그 다음에 뭐 a7 해가지고 a 19 까지 있겠지 쉽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공차만 알려줬기 때문에 뭐 첫째 항도 모르고 첫째 항도 모르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자체를 식으로 잡어 요거 자체를 식으로 잡고 이렇게 그래서 요 홀수를 a 로 넣고 짝수를 b 로 넣는 거니까 홀수 항끼리의 합을 a 로 넣고 우리가 구하는 짝수 항끼리의 합을 b 로나 그러면 이게 어떠한 식이 나오냐 야 2개 더하면은 2개 더하면 32가 나오지 32 아 이게 나오지 2개 더하면 32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공차 2라고 했기 때문에 b 에서 a 를 빼 b 에서 a 를 빼면은 요거에서 요걸 빼면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a1하고 a2는 공차 2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2겠지 마찬가지 a4 에서 a3을 빼면 2가 나오겠지 마찬가지 a6 에서 a5를 빼면 2가 나오겠지 똑같애 a8 에서 a7 을 빼도 2가 나오겠지 즉 b 에서 a 를 빼면은 e 가 몇 개가 나오냐 10개가 나와 10개 10개 그래서 22 대 20 그러니까 a 더하기 b 를 하면은 32 고 b 빼기 a 를 하면은 20 이다 이걸 연립방식으로 푸는 거야 연립방식 요거를 연립방식으로 이거 암사로 해도 나오네 이거는 이걸 연립방식으로 하면은 b 가 뭐가 나오냐 26이 나오네 26 26이다 아 이거 문제 아주 유명했던 문제야 그 다음에 16번 16번 내수 4xyz 가 이수선수세로 등차수혈을 이루고 2x 플러스 y 는 2z 를 만족시킬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 가 등차수혈을 이룬다 그러면은 그 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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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수혈의 성질 요거 요렇게 보면은 x 는 2분의 4 더하기 y 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두번째 요걸 보는거 요거 요거 보면은 y 는 2분의 x 플러스 z 라는 식이 나오지 이렇게 아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 어 a b c 가 등차수혈을 이룰 때 b 는 a 더하기 c 를 2로 나눈 거랑 같다 이거 등차수혈의 상징 뭐 이렇게 공식 하나 알아두고 있고 그럼 요거에 의해서 요런 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식을 변형을 시키면은 식을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변형을 시켜 가지고 요거를 요거를 만들어야 되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x y z 값이 나와야 돼 한문자로 만들었지 한문자로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 하나로 만들어야 돼 문자 하나 그럼 먼저 요식을 보면은 양변에 1을 곱하자 그러면 2x 는 4 플러스 y 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식도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은 2y 는 x 플러스 z 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식에서 요식에서 어 문자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어떤걸로 통일할까 고민을 하니까 어 일단 요식을 딱 봤을때 x y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되겠네 그치 x y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걸 없앨까 뭐 2x도 넣어도 되고 y도 넣어도 되고 어떤거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 고민이 되니까 옆에 걸 한번 쭉 보죠 옆에 걸 보니까 여긴 z 가 있네 y 가 있고 x 가 있고 이럴 경우는 이거 그 z 을 없애야 돼 z 여긴 지금 z 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z 을 없애야 돼 이것부터 해야겠다 이거 그러면 z 는 z 는 2y 마이너스 x 라고 그니까 우선적으로 z 을 없애야 돼 여긴 여긴 z 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z 에 관한 식이 나와버리면은 여기 z 가 없기 때문에 z 을 안 없애면 여기서 z 가 안 나와 가지고 없앨 수가 없다고 먼저 z 을 없애야 된다 그럼 z 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2x 플러스 y 는 2 가려고 z 다 그럼 z 는 2y 마이너스 x 지 그럼 요거를 전개하면은 2x 플러스 y 는 4y 마이너스 2x 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 이왕 시키자 이거 다 이왕 시키자 이거 이왕 시키고 다 이왕 시키자 동량 계산하면은 4x 마이너스 3y 는 0 이란 식이 나왔네 자 z 없앴어 자 z 없앴다 그 다음에 뭐 없애냐 아 여기에서 어 y를 없애자 y 그럼 요거를 y 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은 y 는 2x 마이너스 4가 되네 자 그럼 요걸 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은 4x 마이너스 3 y 는 2x 마이너스 4가 되는 요게 얼마가 된다 0 그 다음에 가로 풀어주면 4x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는 0이 되네 그 다음에 동량 계산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는 0 아 그럼 x 나왔네 x 는 6이 되네 6 x 는 6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자 x 6 나왔으니까 다 나오겠다 그럼 x 가 6 이니까 6 집어넣어 봐 6 6 집어넣으면은 24 마이너스 3 y 는 0 이잖아 그 y 는 얼마 8 이네 8 자 나왔어 x 6 나왔고 y 8 나왔고 그 다음에 z z 는 여기 나왔지 z 그럼 z 는 2y 가 y 가 8 이었지 8 그럼 8 곱하기 2 하니까 16 6 마이너스 x 6 이지 그럼 z 는 얼마 10 아 z 남았네 z 10 그러면 구하는게 뭐야 이거 x 더하기 y 더하기 z 네 그러면 6 하고 8 하고 10 을 더하는 거네 6 하고 8 하고 10 더하면 24 24 답이 그래서 24 다 이렇게 풀면 된다 나머지 문제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6